여기 소주 한 병 어, 여기 술은 안 파는데요? 술 안 파는 밥집이 어딨어 소주 없으면 맥주든 막걸리든 하나 갖고 와 어? 저기 죄송한데요 여기는 소주랑 맥주 다 안 파거든요 약주 드시고 싶으면 요 앞에 나가면 되게 많이 어머, 그럼 너 여기 좀 앉아가 외래서 아저씨 거기 싫으면 여기 앉는가 여기 놓으세요 어, 여기 앉아가 어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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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112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! 아! 어디 다친 데 없어? 아! 안 다쳤어요? 예, 전 괜찮아요 예, 전 괜찮아요 강재 씨는요? 괜찮으세요?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? 아, 저... 괜찮아요 내용빛 그래 아멘